여러분 양심을 닦으시면요. 다른 인간들이 고통받는 걸 못 견디게 되겠어요. 근데 소승을 닦으려면 양심을 좀 마비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 편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산에 자연인처럼 집 짓고 들어가 있어도 소식을 안 들어야지. 자꾸 어디서 교통사고 나서 한 20명 죽었대 그러면 괴롭죠, 밤에. 아시겠죠? 스마트폰만 갖고 있어도 전 지구 소식이 들리는데 괴롭죠. 어디 전쟁 나서 무슨 일 당했대, 뭐해.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이 양심이라는 게 우리를 수호지심으로 계속 괴롭히고 부끄럽고 믿고 화나고 또 측은하고 양심이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소승의 도를 닦으려면 양심을 어느 정도 마비시켜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왜 소승의 답이 아니냐면 혼자 좀 내적 충만을 기하겠다는 의미를 소승으로 보면 소승도 꼭 필요한 도죠. 그런데 소승의 도는 뭐가 문제냐면 양심을 개발하면 힘들어지거든요. 대승화되버려요. 산에 혼자 앉아 있어도 계속 결국은 중생의 행복을 기원해야 되고 이래야 편해요. 그래서 실제로 소승 불교도 계속 중생 행복 기원하고 있어요. 숲에서. 안 그러면 불편하니까 양심을 또 마비시켜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양심을 또 그런데 이걸 표현하자고 밖으로 나가면 또 내 수행이 깨지고 내가 고통스러워지니까 숲에 앉아서 계속 지구 평화를 기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연인들도 다 산에서 세계 평화 기원하면서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야 살겠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양심하게 만들어졌는데 양심을 아니 내가 오지랖이지 남을 어떻게 구해 하고 양심을 다 발현 안 하고 최소화하면서 자기의 뇌적 평화와 충만함 그걸 기약하는 게 소승이지 사실 소승도 알고 보면 결국은 대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을 더 갖게 되면 대승화 돼버려요. 그러니까 소승도 되게 약간 방편이고 치우친 모습이지 양심을 좀 눌러야 되니까 에이 양심을 어떻게 눌러 양심이 날 인도한 대로 다 따라 보자 그러면 대승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대승하시라는 거예요. 소승은 치우친 생각과 방편이다 해서 대승하시면서 산에서 혼자 있을 때도 내가 중생을 구제할 힘을 모으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면 그냥 대승이잖아요. 소승을 표방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승인데 자리 쪽에도 힘을 쓰고 있는 보살인 거죠. 내가 힘이 지금 딸리니까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힘 길러서 남 도와주려고 이게 대승이죠. 중생 구제하려고 성불하겠다가 대승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성불에 집중합니다. 중생 구제 꼭 갈 겁니다. 이러면 대승이지. 굳이 소승을 들먹일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소승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소승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하고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당장 힘드니까. 그런데 왜 소승과 대승의 차이는 뭐냐. 나는 결국은 내 양심 따를 것이다 하고 있으면 대승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불편해도 양심 따라야 편하다 하면 대승이에요. 그런데 내가 당장 편하기 위해서 양심을 좀 적겠다 그러면 소승이 된다고요. head 감사합니다.